네 안녕하세요 에이스 오브 엔제의 지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MC 지민으로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거 여행이다! 엔제인께야! 저 다리가 안 닿아요 땅에 조용희의 동거덕락 1박 2인 엑스맨의 차짜란! 맞으죠? 함께 할 여러분들 인사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AOE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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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OE 막내 찬미티티입니다 안녕하세요 AOE 설렌나리 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사 아름다운 전사 혜정 리너스입니다 리너스? 가사 아름다운 가사 선사의 꽃 유나리아입니다 네 오늘 미나양이 드라마 스케줄을 위해서 함께 하자 유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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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엔제인께는 특별하게 백호 요강 1박 2일 엑스맨을 저는 채널을 하려고요 네 최자님 수원자에게는 특별한 야식을 쏘다 멤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기 때문에 엑스맨의 활동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렛츠고! 첫 번째 순서는 순발력 게임입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잘 보고 정답을 맞추시는 분이 점수를 획득합니다. 네, 왔습니다. 뭐예요? 자, 시작합니다. 서류나리! 얘가 뭐야? 서류나리! 땡! 아, 유나리야! 유나리야? 거미! 땡! 거미 뭐야? 거미 샤니! 샤니티! 맞아! 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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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충전기! 땡! 한 번 더! 이제 다 했으니까 제가 두 번 보여드릴게요, 연소.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거잖아. 맞아, 그치! 자, 갑니다! 하나, 둘! 어쩌는 게 아니야? 저희가 무지 가까워요. 얘를 매일매일 만나요. 좋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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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쪽이 있습니다. 뭐요? 뒷집어서 이렇게 해보세요. 좀 똑같은 거라고 했으면. 이쪽도 잘 보이는데? 2! 땡! 땡! 딩동! 땡! 시작! 도대기! 도대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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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물건 충전해주세요. 도대기였습니다. 도대기였습니다. 어려워요? 이건 전설입니다. 도대기였습니다. 저거 뭐냐? 정리에 전수! AOA 흥! 유나리야 사뿐사뿐! 바로 전달? 좋아요! AOA야? 미니앨범 2집씨틴 쌍뿌싹뿌 땜 참미티티, 엘기스 씨리 롱댕댕 롱댕이네 뭐야 그건 엑스맨이냐 좋아요 야, 선수는 저거야 민원팀 참미티티 우승아 이번 시간은 방송 케이크 시간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깔리고 앉아있는 쿠션을 빼서 제가 높이 들어 주신 분에게 제가 제일 높이 잘 들어 주신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번째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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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O.A 관한 문제입니다 A.O.A 데뷔일은 집중해주세요 2012년 8월 9일입니다 어머! 13일이었어 그렇다면 2012년 8월 9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야! 채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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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몇 번 목요일이죠? 이번 목요일 땡! 그래래래! What? 1변 목요일 땡! 채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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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변 목요일 3변 목요일 번호가 있다고 땡! 채빛이! 5번 목요일 땡! 이동된다! 지금까지 에이오이가 화이트로 활동한 노래 5목을 5초 안에 다열하시오 시작! 1, 2, 3, 4, 5,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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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4, 5, 땡! 이렇게 해서 에이오이 방송 퀴즈는 끝이 났습니다. 아쉽죠? 다음 게임을 더 집중력 있게 해봅시다. 다음 게임은 말이죠. 기억력 테스트를 할 거예요. 자, 노래 뭐야? 예!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엑스맨이 되고 싶습니다. 네, 뽑아주세요. 지금까지는 엑스맨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은 엑스맨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은 엑스맨입니다. 다면은 이 Let's Weeks 벗기 to Stories 2, 3, 4, 5, 땡!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엑스맨이 되고 싶습니다.